3월 19일 경쟁전 MMR과 신규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MMR은 전체 서버에서 다른 유저 대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종의 로케이션 시스템입니다. MMR을 공개하게 되면 게임 시작 전 상대를 확인하지 않아도 대전이 공정하게 매칭됐음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MMR을 단순히 실력을 가늠하는 비교지표로만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쟁전 점수와 MMR 사이 상관관계를 판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정확한 MMR 판별을 위해 충족해야 할 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세부적으로는 플레이어가 주로 다루는 포지션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나 당일 컨디션이 특별히 좋거나 좋지 못하는 등 때로는 말 그대로 그저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수많은 경우의 수를 모두 산출하여 통계를 내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들의 랭크레이팅과 MMR 점수의 차이가 고르지 못한 편입니다. 따라서 MMR은 발로란트가 공정한 대전을 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이지만 플레이어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플레이어의 수준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게끔 고유의 티어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또한 어느정도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로란트는 MMR을 개별 플레이어의 추정실력대의 하한선에 가깝게 배치합니다. 추정실력대의 하한에 배치하는 이유는 MMR과 랭크레이팅의 수렴을 목표로 이것이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겪고 있는 승패시 얻는 랭크레이팅의 차이입니다. 만약 경쟁전 승리시 얻는 점수보다 패배시 잃는 점수가 더 높을 경우 자신의 MMR이 현재 랭크보다 낮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획득하는 랭크레이팅이 적더라도 더 많은 게임에서 승리하여 MMR 수준을 조정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MMR보다 높은 상대 플레이어를 더 많은 게임에서 승리에만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훌륭하게 치루었다면 자신의 랭크와 MMR은 적정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며 승리시 상승하는 점수와 패배시 하락하는 점수가 보편적으로 20포인트로 수렴하게 됩니다. 추가로 랭크 배치전 직후 또는 더욱 더 많은 게임에서 승리했다면 랭크가 오르는 수준보다 자신의 MMR이 오르는 수준이 더 높아짐으로써 승리시 얻는 점수가 패배시 잃는 점수보다 많게 되어 더 적게 승리해도 점수가 보존 또는 오히려 상승하게 되며 이 과정은 모든 유저들을 50%의 승률로 수렴시키기 위한 발로란트의 시스템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승리시 자신의 랭크레이팅 상승폭이 적다면 티아 대비 MMR이 낮은 것으로 자신이 적정 치여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주변에 혹시라도 나는 플레이인데 이기면 15점 지면 20점이 떨어진다는 친구가 있다면 넌 원래 골드인데 플레이인 척 하는 거야 라는 말 대신 MMR이 높은 유저가 많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많은 게임을 승리해야 한다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인 문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